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장큐와 명큐를 처리해야 되는데요. 사라지기 전에 자 일단은 사전 답사를 한번 해보죠. 사전 답사란 무엇인가 장신구, 얼굴장식, 레전드 얼장을 돌릴거기 때문에 일단 아천 안되고 파이렛이 14억되고 매지션이 16억되고 워리어가 20억되네요. 그러면은 유니크 워리어를 지킵니다. 명장의 큐브가 있습니다. 하나 사가지고 애매하네 저는 이제 최저가를 십시다. 이왕이면 좀 옵션 떠있는거 사고싶은데 어 4개다 한사람이 파는거네 거의 시세주자급이네 아 4개다 그러면 큐브가 있기 때문에 각인을 사서 이게 레전드리가면 20억되는거 아닙니까 명큐를 던져줍니다. MP 15% 아 아 근데 이런거 한번 안갈라나 아 두개를 처리하고 참고있는게 뭐지 매지션이네 어 자완큐까지 아 npc모르포로 안좋습니다. 아 이렇게해서 뭐 옵션 두줄이나 이런거 뜨면 팔라고 그러는데 옵션은 안 뜨네 아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